안녕하세요. 유나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홈런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청약시장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두 곳이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둘 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인데요.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 자이르네는 35가구 모집에 1만 50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0대1, 최고 경쟁률 987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252만 원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고요. 서울에서 9억 원 넘지 않은 새 아파트가 나오다니 당연히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은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습니다. 26가구 모집에 1만 3,964명이 몰리며 53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아니고 평균 경쟁률입니다. 직전 최고 경쟁률은 지난 8월 은평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평균 340.3대1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새 아파트의 반값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게 나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대전서 진행된 분양에도 청약 통장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매우 싸죠? 공공분양 아파트였는데요. 월 10만 원씩 누가 오래오래 저축했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9,2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저렴했다고 하네요. 대전처럼 분양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 3천여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인데요. 서울 송파구 북일의 권역 마지막 분양에다가 분양가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세계블록 일반 분양도 22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역시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첨만 받으면 최대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뜨거운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 같네요. 또한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도 대기 중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30년간 고정금리 1.3%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70%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40%밖에 안 되는데 매우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서 주목받는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고향지축과 장항, 성남 대장 등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향입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1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하며 매매가가 가까워진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대구 등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따라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부산서 재건축을 앞둔 제송동 센텀 3익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억 5천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전용 49제곱미터의 효과가 추석 이후 3억 2천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울산, 천안 등에선 조만간 10억 아파트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9억 9천만 원에 팔리며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던 주택형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101제곱미터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지난해 말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주택형이 지난달 13억 원에 팔렸습니다. 올 들어서 5억 6천만 원이나 올랐는데요.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창원도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창원으로 불리는 의창구 용호동의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현재 중층 이상의 매물 효과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은 아직 미분양이 남아있어 같은 도시라도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네요. 다른 지방에서도 대표 아파트들이 9억 원을 넘어 1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 지웰더샵은 지난달 전용 99제곱미터가 10억 3천만 원 역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산 해운대구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미 1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세종도 빼놓을 수 없죠. 세종 세뜸 5단지 아이파크 메이저시티 전용 84제곱미터는 연초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었지만 지난달 9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고 현재 호권은 11억 원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핵심 지역 아파트로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GTX-D 노선 이슈 때문에 김포에서도 신고가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이점을 바탕으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데요. 지난달 300건에 이어 이달 138건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신고가 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무동 풍무 푸르지우 전용 108제곱미터는 지난달 8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111제곱미터가 7억 9,300만 원에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원에 손받김하면서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모든 평형이 다 인기가 좋네요. 현재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천읍을 비롯해 풍무동, 사우동, 운영동, 걸포동, 장기동 등 주요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 이미 계약을 마친 집주인이 계약금을 물어주면서 계약 파기 후 오른 가격에 다시 집을 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GTX-D 등에 의한 기대감이 당분간 이런 현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집값이 오르면서 과열 지역 지정 요건도 갖췄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경제시장 점검회의에서 당정이 이르면 다음 주쯤 전세시장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의 노이기구, 미래주거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데요. 다음 주 홈런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